다시 맑아졌는데요. 꽃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.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. 이 시각 전남 한평의 모습인데요.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고요. 화면이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낮에도 춥겠습니다.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 6도, 전주 8도에 머물겠고요. 찬 바람 때문에 실제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번 주말에도 대체로 맑겠는데요. 내일 아침 더 추워지겠습니다. 서울이 영하 3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. 그래도 모레 낮부터는 추위가 차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은 전기 대체로 맑겠습니다. 오후까지 제주 산지에서는 비나 눈이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이 6도, 대전 8도, 광주 9도, 대구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. 월요일 충청과 남부 지방을 시작으로 화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